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베드로우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베드로우서 1장 12절입니다. 내 기뻐한 모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지갑이나 휴대폰 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안타깝고 아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기 쉬운 중요한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그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경고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무엇의 근거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사실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를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종말론적 건면을 신화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본 경험을 통해 그 진리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확실한 두 번째 증거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19절에서 그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변화산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에 의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갈 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목격자와 구약성경의 증언을 들어 진리를 설명합니까? 그 이유는 당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함으로써 그리고 구약성경의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뒷받침함으로써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역시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여러가지 유혹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고 가르칩니다. 각 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절과 18절에서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 어떤 사사로운 해석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중요성과 그 권위를 강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진리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을 위해 진리를 전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진리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과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지 못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을 등불 삼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다니기로 결단합시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매일 말씀을 등불 삼아 안전한 길로 다니는 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거나 잊어버린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를 잊지 않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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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